웨딩 나눔을 실천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피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부부네 날 리마인드 웨딩홀 수기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수기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리마인드 웨딩홀 촬영권이 저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편안한 건강,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왔기에 다시 리마인드 웨딩홀을 하는 것보다는 안양시의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소외된 가정에 결혼식을 못 올린 그런 가족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후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행복하게 살면선 저는 또한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마음으로 기원하면서는 더욱더 밝은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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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